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거한 건너땐을 많이 staminaoro 오늘은 주제수산품이 없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돌아온 다음 영상은 동아이예요. 이번에는 마지막을 구입해주세요. 유럽 반려동물 사료 연합 인증과 식품 안전, 품질, 그리고 천연 원료 인증 등으로 믿을 수 있는 사료 브리젠을 소개해요. 브리젠 슈퍼 프리미엄 펫푸드는 영양 밸런스까지 한번에 챙겨주는 사료랍니다. 휴먼 그레이드 식재료의 높은 육류 단백질 함량으로 기호성이 정말 좋아요. 사료가 맛있으니까 다른 간식이 필요 없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